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시안 베이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시안 베이지 시작할 때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그냥 성경 읽고 은혜스러운 말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편하고 좋은데 갑자기 베이직이라고 강의처럼 이렇게 될 때 조금 우리 날기세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좀 염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 식구들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더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날기세 크리시안 베이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와 든든함으로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은혜 받는 길이 더 많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창세기 1장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지요.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한두 번 아마 더 우리 1장 1절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않죠. 창조를 믿지 않고 저들도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연이에요. 저들은 우연을 믿어요. 우연이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서 그게 진화하고 진화하고 진화해서 오늘의 이른 세상이 되었다. 저들은 그렇게 믿죠. 우연을 믿고 사는 사람과 창조를 믿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우연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미. 우연이 생긴 일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우연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연한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존재에서 찾지 않고 소유, 환경에서 찾아요. 그래서 뭘 소유했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유일한 가치가 돼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삶의 목표가 되죠. 그러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환경 무시하지 않죠. 돈 나쁠 것 없잖아요. 세상적인 성공, 우리도 위해서 노력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가치는 존재에서 찾거든요. 내가 제일 귀해. 그래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는 창조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의미에는 가치가 없어요. 무의미한 일에서 무슨 가치를 찾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을 믿는 사람은 창조를 믿지 않고 우연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환경, 소유의 가치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갔나 90년 막 됐을 때쯤,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깜짝 놀랄 뉴스를 보셨어요. 한국의 아이들이 그때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 지금도 운동화 10만 원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여러분, 그때 30년 넘어전이니까 그때 한국의 국민소득이나 이렇게 생각할 때 10만 원, 미국 100불, 그때 100불 정도 미국에서도 100불 운동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국의 아이들이 이렇게 다 신고 다닌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김 목사, 너희 아이들도 그런 운동화 신고 다니냐? 그런데 저는 그때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 표 농구화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제가 또 물었죠. 너희 아께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들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너희들은 사달라 그러지 않았니?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 봤자 사주지도 않으실 건데요.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좀 시간이 나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썼었어요. 그런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고맙다 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가를 나름대로 설명했어요. 답은 간단해요. 쓸데없다 하는 게 쓸데없다. 신발을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이유가 동기가 뭔가 하면 그걸 자랑하기 위함이다. 나는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었다.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혼보름이 하는가 하면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된다는 거야. 나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신발을 자랑하게 되지 않니?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아이들이 어렸지만 나는 그때 그 교훈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이 제법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때 지혜비가 써줬던 그 편지가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좋은 신발 신는 게 뭐 꼭 나쁘겠어요만은 그것보다는 내 삶이 자랑스러워야지 내 삶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신발 자랑이나 하면서 살면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참조를 믿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요? 나는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연은 무의미를, 무의미는 무가치로 연결되거든요.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생겨났는지를 모르니까 내 삶 속에 들어있는 삶의 뜻과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방황하고 다른 것에서 의미와 목적을 두고 그거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창조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고 아름다운가, 경의스러운가 그게 그냥 우연히 뚝딱 만들어진 세상이겠어요? 말도 안 되죠. 창조에는 전능자의 뜻이 있어요. 모든 미물 하나하나에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겠어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 중에 으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물로 만드시지 않고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신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의미를 수고하기 위해 경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료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료의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누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속이 점점점점 귀해지는 것이 그래서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마이웨이. 주인공이 마라톤 선수였어요. 아마 올림픽인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인데 제 기억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마라톤의 대리를 이어주면 좋겠는데 아들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 나이 들어서 이 아버지가 다시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는 거예요. 많이 연습을 했죠. 그렇지만 나이도 들고 오랫동안 경기를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힘들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달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일어나서 달리는데 그때 그 고통스러운 표정 그 하나를 슬로우 비디오를 다 이렇게 촬영해서 뛰는데요. 그때 그 유명한 마이웨이라고 하는 주제가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경주하는 삶이 아름답다. 인생은 표태를 향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삶이 아름답다. 그래서 경주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책도 한 걸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를 믿지 않고 우연을 믿고 진화를 믿는 사람은 달려갈 경주할 목표 표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첫 출발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표도 없으니까. 우연히 왔다가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인생이니까 삶의 표 때를 다른 데서 찾고 인생의 표 때는 찾을 수 없어서 나그네의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삶의 표 때가 분명해요.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인생의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 개인의 얘기를 자주 해서 좀 죄송하기는 해요. 저는 탁월한 아이로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우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들이 특히 저희 아버님은 제가 공부해서 성공하는 걸 바라지 않으셨어요. 공부하냐 대학 가서 뭐하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장가 가라 이런 얘기나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탁월하지 못했어요. 학교 성적에서 저는 평생 공부 잘한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도 떨어지고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성격도 사교성이 떨어지고 열등의식처럼 있었고 지극히 내성적이고 사회성은 떨어지고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금 심한 열등의식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음하는 게 아마 어려울 텐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게 학교 성적이 올라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자존감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 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좋은 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공부 자료에서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류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을 한 것은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데 나는 속부터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니까 제 존재가 열등의식이 없어졌어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늘 좋아해서 간증처럼 자주 외우는 시가 있잖아요. 김남자 선생님의 선물이라는 시 내 야 흙이 온대 밀라비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에 문양 그 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제가 그 시를 읽었을 때 이건 내 시다 생각했어요.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흙수저예요. 모든 소위나 환경 그 여건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생각에서 저는 루저예요. 루저. 벤이 그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루저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보니까 밀라비드 불 켜지고 옥야문양 그 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그것은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오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얻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삶의 환경은 좀 어떠세요? 우리는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 되는 게 좋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강해지면요. 세상적인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하나님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믿고 그 후에 삶의 기초를 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지금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게 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세계의 집을 짓는 승리하는 인생의 성공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의 베이직 중에 베이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를 믿지 못하고 창조를 믿지 못하니까 우연을 믿는데 우연을 믿으니까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어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는 찾지 못하고 목표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환경에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혹시 소유 가치는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뛰어난 내 존재 가치로 말미암아 항상 배부르며 항상 만족하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당당하며 항상 평안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의 강자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에게 이 믿음의 기초를 허락하여 주시사 어떤 형평과 환경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늘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베이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고 보니까 역시 또 좋으네요. 저는 참 좋으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크리스찬 베이지 강의하는 게 좋은 모양이라고 왜하냐고 물었더니 말이 빨라졌어. 말이 힘이 있어. 신나는가 봐. 그래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축복하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좋은 시간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마지막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소리 안 했더니 좀 섭섭하다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보니까 빠뜨렸더라고요. 안 빠뜨리는데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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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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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